흐물흐물 흐물흐물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첫판은 미리 해보고 왔는데 어떤게임인지 튜토리얼이거든요 제가 어떤게임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크냐 이거 갈게요 어 young man who was 아무튼 뭐 잡혀갔어 일단 아들을 잡아갔나봐 어 버너리스 좀비 턴 실험 실험 물품이 됐나 히스 걸프렌디 후스컴 세이브 디스 그 남자를 누구 지킬것이냐 아기를 잡아간게 아니고 좀비를 잡아간거 생긴게 좀비인데 아뇨 이거 공포게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병맞게임이야 이 다음에 할게임이 돈비게임이고 공포게임이고 어 도망쳐야겠다 어 레프트 알런 어 영맨 탈출을 해야돼 지금 잡혀갔나봐 연구실로 자 요렇게 하는게임이구요 어떻게 하냐면 방향키로 요렇게 해서 탈출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LBRB 누르면 쫙 달라붙습니다 어떤게임인지 알겠죠 하하하하 쫙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에 봐야되는거겠죠 쇽 쇽 쇽 그렇죠 킥빵같은거에요 그 저번에 했던 뭐죠 아이엠브레이드 나는 빵이다 약간 비슷한거지 자 요렇게 어허허허허이 피지컬이 좀 필요한데 딱딱딱딱딱딱딱딱 여홍철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좋아요 방향키 따라서 약간 도는 속도나 뭐 날... 높낮이가 좀 달라지거든 하하하하 자 이쪽으로 가야돼 어엉 어엉 건너편에 올라가야되거든 약간 좀 빡치는 게임인데 쓰음 피지컬만 조금 따라준다면 갈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가리냐면요 쇽 요렇게 다리를 길게 쇽 LBRB를 눌러주시면서 쇼 엘비가 왼쪽이야 아 아 아 아!! 가시 조심하세요 오아! 아 조심해 흐헌 Hunt were 아아아아 죽어버립니다 흐흐흐흐흐 가시에 닿으면 죽어요 다시야 흐흐흐흐 무슨말인지 알겠죠? 허잇 이렇게해서 뼈를 뼈 없는 좀비니까 뼈를 먹으면서 탈출하는 그런 게임인가봐 자 갑니다 자 먹고 자 약간 좀 방향키를 앞으로 하고 있으면 이렇게 가고 위로 아래로 하면 좀 약간 더 멀리가 어렵겠죠 자 요렇게 한번 해주시고 슉 흐흫 어어 슉 먹었어 아냐 아니야 요렇게 요렇게 오잉 아 잡았어 어 위험 해 어 이거 뭐라그러죠 철봉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불러 들려 beads 어저 조심해 가시 조심해 저거는 리커버리 헬스 피가 닳았으면 가시 피가 닳았으면 피를 채워주는건데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? 얘가 동작 투리얼이야 사실 투리얼만 하는데도 20분이 걸렸습니다 예 이거 한번 해봐서 이 정도지 굉장히 톤 나왔었어요 이 스테이지는 뭘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면 되나 어어어 어 괜찮아 저 위에 뭐가 있는데? 위에 뼈가 있는데? 20개를 모아야 되는게 꼭 필수만은 아니고 탈출을 하면 되고 20개 모으면 뭐 업적이라든지 좋다 뭐 이런거 같은데 그쵸? 꼭 필수는 아니야 무슨 소리가 없는 거 같은데 다리 다나요? 하하하하 다리 따갑대 이건 여웅촐로 가야되나봐 아냐아냐아냐 뒤에로 말고 아 뒤로 가자 그래 어어 어 어 어 다리가 자꾸 따 절터로 가야되는데 아아 아 여기 그냥 파워풀로 가야되는데 아 저 위에 두개있거든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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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다 자리좋다 여기서 스틱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한 방향으로 하면 안되거든 좋다 일로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먹읍시다 차라리 어 여기 길이 있잖아 어 길이 있네 아 여기로 가란 얘기구나 자 좋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가면되지 그런것도 필요없어 돌릴 필요도 없어 안되겠네요 어어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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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 앞으로 어어어어여 어趣 너무 많이 노는거아냐 됐어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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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아 아 아 아 아 탈출했다 아 이거 저 다 먹어야 돼 다 패스하고 왔네 잠깐만 다시 일어나 봐 너무 멀리 왔어 다 먹고 와야 되는데 피가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먹자 업 expands 아 그냥 다 먹는 건 목표로 하지 mal 다 먹어서 뭐 한다고 여기까지만 먹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먹고 한 번은 지나가는거지 슉 슉 올라가고 좋습니다 뼉 따고 다 먹어주시고요 자 오 잘한다 좋다 아냐아냐 날라갈 필요도 없어 그냥 내밀어 내미세요 슉 슉 안되겠다 못 내미겠구나 아 그쪽이 아닌데 자 슛 아 먹었다 저것만 먹어 그냥 더 이상 먹지마 그냥 가자 이제 뼈 없는 좀비야 무슨 실험 대상인 것 같아요 바지는 안 늘어나나? 야 근데 애 그건 좋겠다 몸이 다 늘어나잖아 그냥 루피네 루피 어? ㅋㅋㅋㅋ 오케이 좋습니다 자 돌리고 돌리 고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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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아 아 아 따가가 아 다시 갈게요 다시 가야 되겠어 5개만 남았는데... 아 대충 먹고 갈게 네 Lions GMS 돌려주고 아 왜 뒤로 못 돌아 더 빨리 여여여이 오케이 여이 쩌우 estou 오우 일어나 잡고 쑥 오우 글루가 아아 아아 아 이거 말 더럽겠네 그러니까 니가 실험 대상이 되는거 아니야 말도 안되는 녀석이 이거 그렇게 탈출하겠어 어? 도망갈 수 있겠냐고 잡으라고 그랬지 잡았다 오오오오오 아아 하나 먹긴 먹었는데 아 멍청한 녀석이 그냥 그걸 잡으라니까 반대로 들어야겠어 반대로 도는게 안전하겠어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가야돼 여기서 그냥 잡을 수 있잖아 자 여기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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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주세요 오오이 오오이 그렇지 이렇게 간단하게 가라지 됐어 자 하나 아니 가져봐 가져봐 다 먹었어 밑에 거 다 먹었어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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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려 이렇게 오케이 됐다 아 굳이 다 먹을 필요 없어 아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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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앗 앗 앗 앗 아, 잡으라니까? 좀 위로 천천히 천천히 굴러 어? 톡 톡 톡 좋습니다 톡 먹기만 하면 돼 너무 빨라서 그래 그렇지 아하 그렇지 안전하게 여일은 무슨 여일이야 안전하게 짚고 안전하게 저 어, 좋습니다 좋아요 잡아 안전하게 다리 오! 됐다 아이 왜 피 있잖아 아 Österreich 피 안달고 왔는데 이러면 다 먹고 올까? 야아아아아 아, 저거 피하려고든 돌린건데 혹시 피달만 나중에 먹으려고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 일단 잡아 아니, 여기 밑에 잡으라고 아니, 여기 잡으라 아니, 이 밑에 잡으라니까? 잠깐만 일어나 어 저기 쉬자 앞으로 좀 가지나? 가지나요 나는 빵이다 처럼 좋습니다 앞으로 가는 게 알겠어 자 좋습니다 잡어 오 하하 허컸 허허허허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 허어아아아어어어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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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다 먹는데 아 저 뒤에 거 먹고 오면 다 먹은 건데 아이 뭔가 좀 억울하네 가자 그냥 아 그냥 가 아 그냥 가 아 그래 뭐 이 새끼 다 먹는데 뭐 주는 것도 아닌데 탈출을 목표로 오케이 뭐야 저거 딱 봐도 위험해 레이저 쏠 거 같애 cctv가 보고 있었어 뭐야 저거? 피해! 피해! 아 뭐야 이거? 그냥 공이야 가지고 놀라고 주는거야? 아 막내 못가게 막내 가져가자네 오기 전에 막 어 녀석이 저거 하나 먹어야 된다고 안가 위로가면 되지 야 위로 붙어서 가 오케이 아 아 따가워 따가워 붙어 붙어 지나가 지나가 간다 톰 크루즈 간다 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간다 에잇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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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세가 있겠네 사람들이 오해하기 전에 빨리 먹어 오케이 먹었다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도 돼 일어나 일어나 가자 축궁으로 차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동방붓쌤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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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붙으라니까 됐다 됐다 날라서 가지 뭐 잘 안 붙었는데 이 녀석이 뭐 자 하나 둘 셋 네 한 번에 갑니다 호잇 호잇 호깽 호잇 호앉 호으로 힘이 없냐 얘? 허리에 힘이 없어 뼈가 없어서 그런가? 아! 중력! 중력! 이 뉴턴이 나쁜 녀석이 아 됐다 여긴 되는데 이쪽은 잘 안돼 근육이 좀 다른가봐 먹었다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봉이 너무 많은데? 괜찮아 위로 붙어서 가면 되거든요 좋습니다 톰크로저 갑니다 오케 오 강한데? 강하여 강해 아! 마거 이 녀석 목 지나간다 너네 목 지나간다 주니어 까까까 님께서 중계방에서 보면서 뵙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이따가 드릴게 퀵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데 이거? 아 여기 근육이 부족해 하하하하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부터 아 이쪽으로 됐다 비켜 아 붙었다 오케 위로 붙으면 돼 위로 오케 좋습니다 좋아 위가 답이구만 오케 아니 뭐 공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이거 뭐야 여기 아니잖아 아 속았네 아 여기 출구 아니었어 이런 속임수 녀석들이 여기 아니었어 아 그냥 뼈 다고 먹는 데였어 아 그냥 먹어 야오 난 뼈 다고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들 뼈 다고 먹어야지 어 자고로 게이머라면 업적에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냥 깨기만 하면 무슨 권이야 어 먹어줘야지 이런 거 먹어주고 가자 이제 아 좋다 몇 개 남았어? 다섯 개? 오케 아까 중간에 했던 거기구나 허허허허허허허허허엏 허허허허 правильно 어댗 이용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였어 지금 하하핳하핳 남자한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 이쪽으로 갈께 어 위험한데 위로 갔다가 내려오면서 붙어야겠다 아 아 그쪽 말구요 저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좀 더 위로 올라갔다가 그렇지 여기서부터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됐다 아 간다 아 아 아 아 저 가시 되게 위험해 가시 가시에 피 묻어있어 많은 좀비들의 희생이 있었구만 조심해야 됩니다 어잇 자 이거 먹어주시고 저건 잡지 않을 것이야 속지 않아 여기서 먹어주시고 위로 가도 됩니다 충분해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좀비 헬스 저건 안 먹어도 돼요 왜냐면 난 피가 만땅이기 때문지 안 먹어도 돼 여기 걸고 여기서 하나 안 먹고 그냥 돌려서 갑시다 하나 둘 아 뭐야 아 가시 너무 길어져서 가시에 부딪혔는데 어 발끝이 다 버렸네 아 저거 저거 떡다구 저거까지만 먹으면 19개 두개 어디서 안 먹었어 아 아깝네 풀업적 할 수 있었는데 잠깐만 어디야 저 밑에 낙사 아니야 저거 속임수에 당할 줄 알고 안전하게 가 낙사 아니야 여기 손 가는데 맞어 어? 낙사였어 저 당할 뻔 했어요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 뻔 했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류의 더러운 게임들 뻔하지 뭐 한 두 번 당하라 하하하하 어휴 그냥 마음 놓고 밑으로 갈 뻔 했네 그냥 조심해 혹시나 의심하는 습관은 잊지 말아야 돼 자 거리를 살짝 재고 살짝만 잡아주세요 아니야 자 살짝 붙어 주세요 방댕이 방댕이 올라가 올라가 니턴 붙으라고 아 왜 안붙냐 아 이거 어떻게 해 아하 애매한데 어 이거 왜 안붙어 아 그렇지 그냥 놔두면 되겠구나 그냥 놔두면 밑으로 가잖아 어 떨어지잖아 오케이 알았어 여기구나 와 속을 뻔했네 어 저기 하나 있잖아 하나 안 먹고 왔네 와 억울하다 어 아니 여기 다 있네 어 다 있어 다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먹고 오케이 으아 조심해 그럴줄 알았어 안들어가졌어 지금 흐흐흫 여기 테두리 테두리 조심해 테두리 벽이네 벽으로 인정되네 오케이 어때요 간단하죠? 좋습니다 갑니다 별개 뭐야 이 성품기는 또 혹시 몸이 갈리는 건가?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요 어 갈리는 건 아니고 어 이거 잡고 가면 되겠다 오케이 아 이렇게 먹으라는 거구나 슈가불랑님 별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슈가불랑님 고마워요 슈가불랑님 아 그리고 주니어 까까까님께서 아까 전에 저기 별풍선 100개 주셨죠 이거 퀵붓 딜교환인데 어디 계시죠? 스읍 잠깐만 중계방이니까 여기서 어구 짓나갔다 자 이따 드릴게요 이 게임 끝나고 까먹지 않고 자 이따 드릴게요 네 짓나갔네요 자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고 자 돌리고 자 됐습니다 어 저 옆에도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주니어 까까까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아 본방에 계시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휴 어휴 어 투표가 없는게 아니셨군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달라는 거야? 어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여기 올라간 거 드릴게요 잠깐만 위험해서 그래 아 아 위험해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이거? 됐다 아 안전빵 자 감사합니다 주니어 까까까님 크악 맛있는 까까 사줄게요 쓰읍 음 퀵뼈 하나 드리네 퀵뼈 몇 개 넘었지? 자 중계방 별표선 100개는 들교인데 중계방에서 별표선 쏜 거는 이제 퀵뼈를 달라라는 의미로 들교라고 하는데 저희 방에서 제가 게임 중일 때는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참고 바랄게요 워낙에 제가 또 집중력이 높다 보니까 자 올라가자 가자 오쇼 이 게임 사람은 너무 답답하게 만든다고? 어 맞아 맞아 하지만 저는 이런 게임 전문이에요 잘해요 제가 잘봐 이렇게 해서 딱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아니 그쪽 말구요 여기 여기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여기? 오케이 아 이거 돌아가니까 빨리 잡고 빨리 놔둬야겠다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손이 어 이게 손이 막 돌아가버리네 괜찮나? 찢어지는 것 같은데 됐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허 좋아요 어허 저거 뭐야 저거 이동식이야? 오케이 자 하나 둘 날라갈게요 그냥 우와 엄청나게 늘어난다 날아가서 갈게요 어허 어허 후 어허 됐다 어허 좀 쉬자 어허 열라 큰 프로펠러 있어요 열라 큰 프로펠러 앞에서 잇몸 이룩히기 여기!!! 난 배트맨이야 이거 손으로 내밀어서 짠! 허허헉 상 Horizont 참, 강백코도 아니고 x2 어찌됐든 먹으면 되는거야 가오가 없어도 돼 자 일로 가야죠 이제 가자 허허 허허 껴서 죽는거 아냐 이거 그냥 몸을 맡겨 안전하게 괜찮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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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근육 좋구요 어 여기 나가는 곳이구나 어 이거 다 먹으면 하나 모자란데 하나 어딨어 아 이거 야 근데 이거 다 먹어도 뭐 주는것도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아 하나가 모자라네 설마 저거 안먹으면 다음번 안가지고 그런거 아니겠지 아니겠지 나중에 하나 모자라죠 저거 나 먹으면 두개 모자라다고 아 두개 모자라네 자 됐다 아 저 위에인데 아 저기 바로 위에 한번 갔다올까 그래 가지고 먹고오자 어려운것도 아닌데 어 이렇게 붙어서 가면 돼요 여러분들 어려운거 같지만 아닙니다 어 얘 밀어줄거야 매달리지 않아도 돼 밀어주는거 밀어주고 슈가 터널 네임 펜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지말자고 아니야 할수있어 저정돈 할수있어 여기 안전해요 오케이 매달려주시고 이렇게 얼마나 쉬워 어 가자 다음에 다시와서 다시 먹는거보단 낫지 오케이 두개 두개 뭐야 왜 하나밖에 없어 하나는 이라이씨 아니 하나 어딨냐고 두개 아니야 어디있어 하나 조심해 떨어지면 안돼 어디갔지 하나 초반에 있나 초반에 있나 밑에있는거 아니야 여기 밑에 그냥 아 그냥 아 먹지마 무슨 업적이야 내 주제에 그냥 필요없어 그딴거 필요없습니다 어어어 조심해 어 조심해 오케이 좋아 가자 가자 그래 그래 끌고가 끌고가 어잇 어잇 어 저좀 데려가주세요 저좀 데려가주세요 야어 엉덩이가 자꾸 껴 허허 아오케이 아아 됐다 가자 아오케이 아 하나 어디갔냐 아깝다 야스 바랄라로 가자고 오케이 저건 또 뭐야 이거 아씨 점점 이상해 나와 일단 먹고 어 어 아 아 까시라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날라서 가자